1. 천주교를 탄압한 신유박회 때는 조선 후기, 1801년에 천주교를 탄압한 신유박회가 일어났다. 정약전은 천주교를 믿고 포교를 했다는 이유로 남쪽 끝에 있는 섬인 흑산드로 유배되었다. 이에 함께 연루된 동생 정약용 또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이 둘은 그나마 차명을 면한 것이 다행이었다. 정약전은 암담했다. 흑산도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이름도 검은산이라니 불길한 느낌마저 있었다. 그래서 유배지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흑산이란 이름 대신 자산이란 이름으로 대신했다. 자 또한 검다는 뜻이기 때문에 흑산과 서로 뜻이 통했다. 자산이라고 하니 그나마 암담함이 덜했다. 정약전은 시간이 될 때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을 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풀렸다. 게다가 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다 저편의 문명이 더욱더 궁금함과 애틋함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갔다. 바닷가에는 크고 많은 고깃배들이 드나들었다. 빈 배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배는 모두 만손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을 잡아왔다. 정약전이 한 어부에게 물었다. 이 물고기 이름은 뭐요? 그러자 어부는 물고기 이름은 모르겠지만 맛이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탕으로 끓이면 일품이지라. 라고 하는 것이다. 정약전은 아니 오랫동안 어부일을 했으면서 맨날 잡는 물고기의 이름도 모른단 말이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 어부는 아따매 괴기 이름이 뭐 땀씨 필요하다요? 우리는 그냥 간재미라고 헌디 그냥 잡아서 묵거나 시장에서 팔면 그만인 게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정약전은 저쪽 어부는 다른 물고기를 보고 간재미라고 하던데 말이요. 하고 의아해했다. 간재미는 가자미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홍어를 부르는 전라도 사투리다. 이렇듯 이름들이 서로 섞여있었다. 다른 어부들에게 물어봐도 생선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이들이 드물었다. 정약전은 평소에 궁금함을 참지 못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귀양살이 동안에 중구난방으로 정리되지 않은 바다 물고기의 족보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정약전은 동생 정약용에게 편지를 쓰면서 물고기의 그림과 설명을 함께 봤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리족보를 만들어 볼 생각이네. 내가 보니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많아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동시에 글로 설명을 한다면 좋을 것 같네. 라고 했다. 그랬더니 정약용은 자산호부가 기존의 의사나 서적에도 볼 수 없는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된 이유는 이와 같은 정약용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림까지 더해졌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당시 조선 후기에는 사실주의 화풍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마치 사진처럼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림을 덧붙이고자 했더라도 그 장소가 흑산도였기에 제대로 변변한 화가를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약자는 붓을 들고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들에게 물고기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어부들은 같은 물고기를 부르는 이름이 모두 달랐다. 심지어 사투리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문자로 쓰는 것도 예를 먹었다. 그래서 정약자는 붓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늙은 어부가 정 궁금하면 창대한테 물어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다. 마을에는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성은 장시며 자는 덕순이었다. 자가 있는 것을 보면 양반과 자손인 것 같지만 창대의 집은 가난했다. 정약자는 창대의 집을 찾았다. 창대는 집안에 틀어박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읽을 만한 책이 적어서 몇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창대가 읽고 있는 소화기나 논허들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었다. 창대는 성품은 조용하고 치밀한 성격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섬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견문은 박식하지 못했지만 총명했다. 한 번 본 초목과 섬 곳곳의 오류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사고했으며 한 번 보고나 들었던 것들은 결코 잊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이라면 가히 사실로 믿을 만했다. 정약자는 창대에게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섬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과 설명이 천차만별이라 부새의 먹물이 말라버리기 일수네. 모두들 자네에게 물어보라고 하니 부탁하네. 라고 했다. 창대도 흥미가 있었는지 아따 그 귀한 책을 없는 내용으로 새로 만드신다는 게 대단하시구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겠구만이라 라고 답했다. 정약자는 창대를 집으로 불러서 숙식을 함께하며 머무르게 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바닷가로 나가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살폈고 창대가 젖는 배를 타고 직접 낚시도 하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관찰했다. 창대와 같은 명석한 친구가 옆에 있으니 헷갈리는 법이 없었고 차곡차곡 어류의 족보가 쌓였다. 정약자는 정리한 내용을 세 권으로 나눠서 비닐이 있는 물고기, 비닐이 없는 물고기, 그리고 잡다한 바다 생물 등으로 구성했다. 창대와 함께 정리를 마친 후 서문을 적었다. 이 책은 바다의 어류와 해추를 아울렀으니 후세 사람들이 고중과 경험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병을 치료하고 이용함에 이치에 맞게 활용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마땅히 응용함에 있어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산어부를 지은 이유를 적었다. 서문을 보면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술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을 쓰고 난 정약자는 책의 이름을 차산어부라고 지었다. 그런데 책은 단 한 권밖에 없었다. 정약자는 너무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한 권도 필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창대 또한 자산어부가 완성된 후 학문의 뜻을 두고 육지에 나간 지 오래되었다. 안타깝게도 자산어부의 유일한 초고이자 완성부는 방안 한 구석에서 먼지가 쌓이고 있었다. 동생 정혜경은 이미 정약자니 자산어부를 저술하고 있었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완성되었다고 했던 책을 받아보지 못해 의아해했다. 정약자니 죽은 후 정약용은 제자 이천과 함께 흑산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아플사. 형님이 저술한 자산어부 책장이 흑산도 어느 섬 집에 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부는 이 책이 자신의 섬에 유배를 왔던 정약자니 저술인지도 몰랐던 것이다. 정약용은 이 상황을 슬퍼하며 제자 이천에게 벽지로 사용된 자산어부 종이를 잘 뜯어내고 뜯어지지 않는 것들까지 해서 모두 필살하게 했다. 이천은 당시에 정약용과 함께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을 함께 공부해서 의원만큼이나 본초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이천이 읽어보니 자산어부는 해양어류의 겉모양, 내부 장기의 모습, 먹이 습관과 행태, 사람들이 먹는 방법 등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감탄을 했다. 그런데 이미 기존 학자들에 의해서 익히 밝혀진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이천은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천은 처음으로 기록된 민어나 조기 등을 적은 석수어 편을 시작으로 해서 한자 한자 빠짐없이 필사했다. 근것은 길이가 한정 정도 되고 몸통은 한 뼘 정도나 되는 것도 있어서 대면이라고 부른다. 성명으로 애우치라고 한다. 라고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오 말미에 청안이라고 덧붙이고 나서 기존 의서의 내용을 추가했다. 청이 고찰하니 정자통에 의하면 석수어는 일명 민어라고 하며 또한 본초 강목에 의하면 상어라 함은 석수어를 말린 것을 말하며 사람의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양자가 상자로 발전했다고 했다. 통의보감에는 회어를 민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장기에 의하면 외를 면이라고 잘못 전하고 있는데 라고 보충했다. 정자통은 명나라 때 장자일의 저술이며 본초 강목은 명나라 때 이시진의 본초서이고 동의보감은 조선의 허준의 의서다. 진장기는 당나라 때 본초 수비를 저술하니다. 이청은 당시로서 참고할 만한 서적의 내용을 모두 덧붙여서 자산하고의 가치와 위험을 더했다. 이청은 필사를 하면서도 당시까지 저술된 기존 서적에도 없는 항목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정의학전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기존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없는 내용까지 모두 새롭게 담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되뇌이면서 필사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산어보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정의학전의 북글씨 필체는 아니지만 그나마 필사본이라도 다행이었다. 자칫 자산어보는 어느 흑산도 섬집의 벽지 속으로 감춰져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초회담 이야기 줄처 자산어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